어떠어떠어떠 먼저 곱창 아니면 작은거부터 해야 되겠지? 이거 쓸어야 돼요? 뭐요? 아니요? 자 이거 좀 얇은 걸 갖고 올걸 아 진짜로 이거밖에 없니? 얇은 거가 있어야 되는데 얇은 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? 그럼 일단 대청부터 해요 네 그럼 일단 대청부터 해요 네 맞아요 안 들어가 솟자 그럼 케이싱을 일단 끼시고 와우 와우 잘한다 와우 와우 잘한다 와우 와우 잘한다 저 순댓집 했었다니까요 다 넣고 일단 이렇게 잘 될까 이거 봐 이거 혼자 못한다니까 혼자 엄청 늘어요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 네 꼽아요 꼽아요 여기다 이렇게 꼽았어? 클락 클락 있어요 아우 모자라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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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우 네 이상한 소리네요 네 맞아요 장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사람의 소리가 다시 한번 아우 소화가 안 되죠? 죄송합니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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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나오네 눈물 많네 날씨 없어요 아우 그럼 고춧가루